아쉽게 사다 약간 좀 덜 사고 물건들을 여기서는 옷이겠죠. 문맥상 옷이나 패션 의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덜 산다. 예전보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것을 산다. 품질이 낮은 것을 많이 사기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적게 산다. 대신 물건을 적게 사는 편이지만 조금 더 나은 품질의 것들을 산다. 나는 예전보다 물건들을 적게 사지만 더 좋은 것들을 산다. 더 나은 것들을 산다. 나는 쓰는 예atever 필요 없어요. 어찌어있는 입구가 하는 편이에요. c'est très bien voilà c'est-à-dire que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c'est très bien 두 번째 문장입니다 c'est-à-dire que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c'est-à-dire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예전보다 물건들을 적게 사지만 더 좋은 것을 산다 그리고 이제 생각된 부분에 보면 가격은 조금 더 나아간다 하지만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것을 산다 이런 문장들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한 번 더 다시 말해주는 거죠 c'est-à-dire que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c'est-à-dire que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그러니까 너는 선호한다는 말이잖아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품질이 좋은 물건들을 선호한다는 말이잖아 c'est-à-dire que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품질이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c'est-à-dire que tu préfère avoir des pièces de qualité 사실 이 문장은요 제가 뉘앙스는 알겠어요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상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문법적으로 파고들려서 이 문장을 하나하나 직역하면서 해석이 잘 안 돼요 저한테는 아직 그럴 능력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영상의 목적은 이 문장을 여러 번 듣고 귀에 익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듣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뉘앙스는 제가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보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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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하는 게 낫다 일보뮤, 뭐뭐 하는 게 낫다 적게 가지는 게 낫다 그리고 일단은 품질이, 질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적게 가지는 게 낫다 오늘 이 세 문장의 뜻이 대체로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이 나쁜 것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질이 조금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것을 조금 가지는 게 낫다 이런 문장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말하면 일보뮤, 아우아, 뿌, 에, 드, 기알리테, 그, 모구, 파, 드, 기알리테 사실 이 드, 기알리테, 그, 모구 이 문장이 정확하게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뉘앙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장들 여러 번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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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장은